레드 립 우리 어디 가요? 예쁘게 꾸미고 갈 건데 야, 왜 이렇게 불안해? 은빈이가 오늘 이건가? 네! 몇 개월 됐죠? 11개월, 12개월 이거 얘기한 적이 있나? 첫 스무 살의 기억을 우리의 실수를 빈빈 씨가 딱 바뀔 것 같아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자신 있어? 우리의 감염이 이런 생각이 났다 그가 저의 귀한이? 같은 취재가 오는